야 이제 곧 방학 기억하나 방학이면 머리하나 더 힘들어질텐데 인성 학원이 하나도 들었어 그래도 방학은 방학이잖아 뭐 좀 신하고 재밌는 일이 없을까 스트레치도 풀고 글쎄 난 학원 시험 준비해야 돼 야 그래도 멋진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야지 아 그래도 방학이라도 가족이 잘 안돼 엄마가 추억을 나중에 쌓아라 지금은 공부하고 있어 와 뭐 그러냐 재미없어 난 뭔가 재밌는 거 있어 있지 재미도 있고 우미도 있고 뭔데? 있잖아 우리 엄마가 요즘 구아원에 공사일 동안 쉬거든 구아원? 응 구아원 나도 몇 번 따락쓰는데 너네들도 같이 가보는 거 어때? 구아원에 우리가 가서 뭘 해? 그룹에 공사하고 기분도 원주들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거기 동생들 많거든 그래도 놀거리가 없어 민성이 너 장난감 많잖아 많진 안 그래도 엄마가 한소리 하던데 안 쓰는 장난감도 기부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 뭐 괜찮은 거 같네 좋아 그리고 조영이는 공부 잘하니까 동생들 공부할 여길 보는데 좋긴 한데 우리 엄마가 허락해줄 줄 줄 모르겠다 너와 내 엄마 우리 엄마랑 친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진짜? 그럼 나야 좋지 아무거라도 학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너 약속했다 그럼 너희들하고 가기로 약속한 거다 그래 당연하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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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